다섯끼리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다섯 분을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자 설명 자 가르쳐 해봐 먼저 시범 보여줘봐 가위바위보 아 자기 손 자기 편기를? 아니 다 필요할 필요 없어 자 전부 다 전부 다 아무나 자 이쁘게 묶어주세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? 졌으니까 자 모자 벗어요 모자 벗어 가위바위보 재밌게 묶어주세요 재밌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필 아이고 청각 재미있게 묶었네 웃기게 웃기게 묶어졌어요 웃기게 묶어졌어 웃기게 묶어 웃기게 선생님 선생님은 다 빠졌어 잠깐 잠깐 어떻게 하나도 안 묶었어, 그래. 가위바위보해! 가위바위보해, 가위바위보해! 모자 벗어, 모자! 모자 벗어! 웃기게 묶어주세요, 웃기게! 안 하신대요. 가윈! 빨리해! 빨리해! 가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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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윈 두 껍이! 아 여기여기 둘이 너무 웃겨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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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동생들이 너무 귀여워. 쟤 머리가 머리야. 아니 나 묶을 줄 아는데 나는 안 묶었어. 아니 교수님 그 찬탈만 꼽으셔요. 저기 모자 벗으시고. 안 되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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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말광양이 삐삐 같다. 말광양이 삐삐. 귀여워 귀여워. 머리 삐따나 꽂아 진짜. 많이 아파? 많이 아파? 머리에 불었어. 관측 관측 관측. 묶어줘 묶어줘. 지금 다 묶어. 다 묶어. 직장으로 묶어 이거. 직장으로 묶어 여기. 머리 불렀어. 머리 불렀어. 머리 불렀어. 우리 전부 나자 빠졌어. 두 손가락 찍어줘요. 찍어줘요. 머리 불렀어. 머리 불렀어. 손에 뺏어. 손에 있어. 손에 있어. 여기 묶어. 집단 집중 묶어. 집중으로 묶어요. 여기 집중. 자 여기 묶어줘. 여기 묶어줘요. 여기 집중으로. 집중. 여기 집중으로. 정신이 여기 묶어줘요. 여기 숨겨요. 여기 숨겨요. 자 이리 일로 써요 이리 일로 머리뿌리 풀지 말라니까 아직 이리 일로 자 패션쇼 자 패션쇼 합니다 일어나요 자 빨리 와 다와 다와 이리 일로 이리 일로 이리 일로 왜그래 야 빨리빨리 묶어 다시 묶어 다시 묶어 다시 묶어 다시 묶어 얼룩아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빨리 장로님 다시 묶어 다시 묶어 다시 순서가 안 끝났는데 빨리 빨리 왜 날 집중 공개하는거야 부회장님 묶어져 빨리 아니 자기 오이지 말이잖아 왜 오고 와서 그래 아 반찍을 해갖고 자 패션쇼가 남았습니다 패션쇼 팔 하나 묶어줘야지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자 이리 오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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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자 한 명씩 워킹 좀 해가지고 오는거에요 워킹 자 한 명씩 워킹 자 한 명씩 워킹 자 먼저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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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갔다 오면 워킹 자 박수 다음 모델 다음 모델 나가세요 다음 모델 아니 한 명 한 명 한 명 빨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왜 빨리 벗어나간거 저 뭐야 진짜 짙나간 여자 같다더라 하하하하하 아하 아까 그게 진짜 짙나간 자 다음 무대에 나가세요 빨리 장모님 좀 묶어요 빨리 장모님 다음 무대에 나가셨어요 아 잘못 끝내네 누가 보자 자 다음 무대 마이 아빠 다음 무대 동맥골에 나오는 사람 같아 동맥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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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니 히트 히트 아 그럼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